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키다리 아저씨 65번째, 6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April 10th, Dear Mr. Richman, 4월 10일 에슨 편지고요. 부자 아저씨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자 아저씨께라고 시작을 하는 건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Here's your check for $50. 네, 체크는 동사로 살피다, 점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명사로 쓰이면 확인 점검, 체크 무늬, 수표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수표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내용이 키델 아저씨께서 주디에게 50달러짜리 수표를 보낸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Here's your check for $50. 이렇게 되면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50달러짜리 수표를 돌려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Thank you very much, but I do not feel that I can keep it. 무척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My allowance is sufficient to afford all of the hats that I need. Allowance는 명사로 용돈, 수당, 공제, 할인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용돈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Sufficient는 형용사로 충분한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Afford는 동사로 무엇무엇을 할 시간적 여유 또는 무엇무엇을 살 경제적 여유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제공하다, 주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윗 문장에서는 무엇무엇을 살 경제적 여유가 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모자를 사기에는 아저씨께서 보내주시는 용돈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I am sorry that I wrote all that silly stuff about the millionaire shop. 네, 이전 시간에 주디가 아주 멋진 모자 가게에 가서 아주 부자 친구인 줄리아가 모자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적어서 아저씨께 보낸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제가 괜한 짓을 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Write는 동사로 싸라는 뜻이고요. Write, 동사원형, 그리고 과거형 Wrote, 그리고 Written 이렇게 되죠. Stuff는 명사로 문장 속에서 문장의 의미에 따라 물건 또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What's all that stuff on the table? 이렇게 쓰이면 테이블 위에 있는 저것들은 뭐야? 여기서는 이제 물건의 의미가 되는 거고 Stuff가요 I have lots of stuff to do today. 이렇게 쓰이면 나 오늘 할 일이 아주 많아. 그래서 stuff가 물건보다는 일이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Millenary는 이제 여성용 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I am sorry that I wrote all that silly stuff about the millinery shop. 네, 여성용 모자 가게에 대해서 바보 같은 silly, 어리석은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것들을 많이, 잔뜩 적어서 편지에 적어서 보낸 점에 대해서 사과드려요. 제가 괜한 짓을 했다라는 거죠. It's just that I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before. 그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However, I wasn't begging. 네, beg은 동사로 구걸하다 또는 간절히 부탁하다, 애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구걸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결코 구걸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And I would rather not accept any more charity than I have to. Rather는 꽤, 약간, 상당히, 오히려, 차라리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Accept는 동사로 받다. Charity는 자선단체, 자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I would rather not accept any more charity than I have to. 이 의미는 어떤 필요 이상의 필요 이상의 자선을 받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Sincerely yours. 지루셔 에벗. Sincere는 형용사로 진실된, 진정한 이런 의미고요. Sincerely는 부사로 진심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진실된 마음을 담아 지루셔 에벗 올림. 이런 의미가 됩니다. April 11th. Dearest Daddy. 4월 11일에 쓴 편지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쓴 거죠. 사랑하는 아저씨께. Will you please forgive me for the letter I wrote you yesterday? Forgive는 동사로 용서하다, 빚을 탕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원형은 forgive, 그리고 과거형은 forgave, 그리고 forgiven.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아저씨께 보냈던, 썼던 그 편지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어요? 어제 그런 편지를 쓴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fter I posted it, I was sorry, and I tried to get it back, but the beastly mail clerk wouldn't give it to me. Post는 명사로 우편, 우편물이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 우편물을 보내다, 라고 쓰일 수도 있습니다. Sorry는 형용사로 미안한, 이란 의미도 되고, 후회스러운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Sorry가 후회스러운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After I posted it, I was sorry. 그러니까 그 편지, 어제 쓴 그 편지를, 우편물을 보내고 난 후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Try to get it back, 돌려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애를 썼지만, But that beastly mail clerk, beast는 명사로 짐승, 야수라는 뜻이 있고요. Beastly 이렇게 쓰이면 불쾌한, 끔찍한, unpleasured, horrible, horrid, 유사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mail clerk는 우체국 직원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좀 원리원칙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체국 직원분께서 주디가 묘사한, 주디가 되게 불만스럽게 beastly라는 표현을 쓴 우체국 직원분이, 원리원칙적인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근데 이 beastly를 불쾌한, 끔찍한 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주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못된 우체국 직원이 저에게 편지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편지를 보낸 후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돌려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못된 우체국 직원이 저에게 편지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s the middle of the night now.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미들이 중앙, 중간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It's the middle of the night. 이렇게 쓰이면 한밤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ve been awake for hours thinking what a warm I am. Awake는 잠들지 않은, 끼어있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동사로 쓰이면 깨다, 깨우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For hours는 여러 시간 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I've been awake for hours, 여러 시간 동안 잠들지 않고, 끼어있는 상태예요. 라는 의미는, 몇 시간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의미인 거죠. Thinking, 생각을 하면서, what a warm I am. 웜은 벌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벌레 같은 인간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몇 시간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What a thousand-legged worm, and that's the worst I can say. 근데 그냥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다리가 천 개 정도 달린 그런 벌레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and that's the worst I can say.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이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I've closed the door very softly into the study, so it's not to wake Julia and Sally. And I'm sitting up in bed, writing to you on paper torn out of my history notebook. soft는 형용서로 부드러운 이라는 의미고요. soft는 부드럽게죠.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근데 into the study라는 거는, 여기서 스터디가 공부, 연구, 학습, 학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서재, 공부방, 연구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숙사에서, 셀리와 줄리아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각자의 침대가 놓여있는 그런 침실 공간도 있고, 공부방 또는 서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네,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공부방 쪽으로 연결이 된 그런 문을 아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닫았다라는 의미입니다. So is not to. 뭐뭐 하면 안 되니까. Wake, 줄리아 and Sally. 지금 한밤중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줄리아와 샐리가 잠든 상황인데, 잠을 깨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And I'm sitting up in bed, writing to you. 침대에 앉아서 아저씨께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종이에 쓰고 있는가 하면, Torn out of my history notebook 이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펠링이 T-E-A-R. 이 표현은 명사와 동사의 의미가 상당히 다른데요. 명사는 눈물이라는 의미가 되고, 발음이 tear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찢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발음이 tear, 그러니까 동사 원형의 발음이 tear이 되고, 과거형은 torn, 과거형은 tore, 그 다음 형태는 torn 이렇게 되죠. 그래서 on paper, torn out of my history notebook 이렇게 쓰이면, 역사 공책에서 찢은 종이에 아저씨께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just wanted to tell you that I am sorry, I was so impolite about your check. About your check라는 거는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그 수표에 대해서, impolite, 형용사로 버릇없는, 무례한이라는 의미죠. I was so impolite. 제가 너무나도 무례하게 행동했던 그런 점을, I am sorry,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또는 후회하고 있다라고 I just wanted to tell you, 바로 그 점을 그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I know you meant it kindly, and I think you are an old year to take so much trouble for such a silly thing as a hat. 네, mean, M-E-A-N,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모두 아주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일단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이제 mean, meant, meant 이렇게 되는데, 의미하다, 뜻하다, 무엇뭐라는 의미로 말하다, 무엇뭇을 의도하다, 작정하고 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뭇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mean이 형용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인색한, 못된, 보통의, 평균의,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 중도, 또는 평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윈 문장에서는, 어, 동사로 이제 쓰인 거죠. 그래서, meant가 나왔는데, 어, 어떠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I know you're meant it kindly. 그러니까 여기서 it은, 수표 또는 수표를 보내주신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께서 그 수표를, 어, 친절한, 친절하게, 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려는, 그런 의도로, 어, 그렇게 보내주신 거라는 거를, I know, 알아요. And I think you're an old year. Old year은, 뭐 노인, 나이 드신 분, 이런 의미가 되고요. To take so much trouble. 트러블이 문제라는 뜻이 있는데, 노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ake trouble, 이렇게 쓰이면, 무엇무엇을 위해 애를 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윗 문장에서는, take so much trouble, 이니까, 아주 많이 애를 쓰셨다. 그러니까, 아저씨께서, 어,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무엇에 대해서? for such a silly thing as a hat. 그러니까, silly는, 바보 같은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유치한, 철없는, 시시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전 편지에서, 자세하게 썼던, 그런 모자와 같은, 그런, 어, 별것 아닌, 그런 시시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어, 신경을 써주시는, 어, 마음을 써주시는, 애를 써주시는, 그런, 어, 어른이시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